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죠? 바로 중국 정부의 지령을 받은 APT그룹의 해킹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중국에 관련된 류의 충격적인 뉴스는 수도 없이 터지고 있는데 저번엔 중국이 애플, 아마존, 펜타콘 서비스의 서버에 스파이칩을 심은 적이 있죠. 물론 그 보도 이후에 갑론을박은 있었지만 의혹이 확실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정확하고 유사한 뉴스로 한번 가보면 이전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쯤 터진 일에 관한 해킹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뉴질랜드에서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인 성명을 냈었어요. 이 APT-10의 중국 공안 지원을 받은 사이버 공격 행위를 규탄한 어떤 그런 성명이었습니다. 미국 하나만 중국을 때리자고 그런 성명을 낸 게 아니라 아주 작게 이루어지는 각국의 정보 기관을 해킹하는 일 어떤 각국의 주요 기업들을 해킹해서 개인 정보를 빼내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인 성명을 내는 그 정도 수준의 APT-10의 그런 게 이루어졌다. 해킹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때 동시에 해커 2명을 공식 기소했던 소식 제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공식적인 사건이 또 터진 건 그만큼 중국 공안에 지원을 받은 이 해커 집단의 활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일인데요. 정말 상상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저도 중국에 대해서 이만큼 이렇게 연구를 하고 알아보고 외국 언론사를 뒤져본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던 시절에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줄 몰랐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세계를 움직이는 룰이라고 생각을 했고 북한이야 당연히 공산주의 국가지만 원래 그런 나라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엄연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이런 행태를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제 제가 전해드린 중국의 사회적 신용 시스템도 뭐 괴를 같이 하죠. 사람을 개개인별로 점수를 매겨서 점수 낮은 사람들은 비행기도 못 타게 하고 고속철도도 못 타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그 문제는 자국 정부가 자국 국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자유를 탄압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타국의 피해 주는 내용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번 내용은 대놓고 그냥 중국이라는 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다른 나라 정보들을 해킹을 통해서 수집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타국의 엄청난 국가 안보에 피해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넘어서서 개개인의 정보도 얘네들이 탈취를 해요. 그러면 뭐 다른 국가의 개개인들에게까지 이런 피해가 엄청나게 있는 거죠. 원래 아무리 뭐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도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라면 그래 그러려니 원래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푸젠지나의 기술 빼가기와는 또 하나의 다른 또 하나의 어떤 차원이 다른 범죄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독재를 이어가는 이런 체제의 문제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혼자 드라이브를 걸어서 모든 걸 통제하고 밀어붙이는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이 세계 경제를 대할 때도 그 추악한 면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해커들의 네이밍은 apt10입니다. 얘네들이 해킹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다 언급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번 이슈에 집중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터진 건 그 계기는 보안업체죠. 레코디드 퓨처의 폭로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 중국 해킹의 어떤 큰 산 중국 해킹이라기보다는 중국 공안의 지령을 받는 해킹 집단의 큰 산 중 한 단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적된 피해 업체는 총 3곳입니다. 물론 수면위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아래 수면 아래에는 수백 개의 피해 업체가 분명 자기네들이 피해를 당한지도 모르고 해킹을 당했을 겁니다. 피해를 당한 한 업체는 노르웨이의 IT 업체인데 서비스 기업이에요. 서비스 기업인 만큼 고객의 정보가 엄청 많이 담겨 있겠죠. 그 외에도 로펌과 의류 업체가 털렸다고 공개가 되었습니다. 로펌 같은 업체는 그 집단의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그 로펌 안에 있는 정치적 혹은 그 국가에서의 어떤 사법부에 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을 수 있겠죠. 의류 업체는 아마 그 해킹 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털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 이용한 소프트웨어가 시트릭스와 로그미인입니다. 그리고 미리 확보해 놓은 사용자의 정보를 가지고 크라이디스 가지고 네트워크를 턴 거죠. 이후에 DDL 사이드로딩을 통해서 관리자 권한을 얻게 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관리자 권한을 얻게 된다는 것은 일단 침투를 사용자 정보와 시트릭스와 로그미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권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DDL 사이드로딩을 통해서 그런 방식의 해킹 방식인데 이건 APT-10의 전형적인 공격 방식입니다. 이 트로킬루스나 미미캐츠 뭐 어퍼컷 같은 웨어들도 사용을 했죠. 이게 미미캐츠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소프트웨어라서 많은 업체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 트로킬루스나 어퍼컷은 APT-10의 어떤 고유 사용하는 공격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세 번째로 언급한 이 로펌 및 의류 업체를 공격할 때는 CURL 소프트웨어 또한 동원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URL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크게 설명을 드리진 못할 것 같은데 레코디드 퓨처의 공개 발언을 인용하면 현재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수많은 사이버 해킹 단체들 중에 기업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APT-10이다 라고 말하면서 언급한 기관이 MMS입니다. MMS는 중국의 첩보 기관이죠. 이 기관이 APT-10의 여러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공개를 할 때 같이 보안업체가 공개를 할 때 같이 했어요. 아니 해킹 집단과 정부의 그 정부의 그러니까 첩보 기관이면 사실상 정부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해킹 집단과 정부 기관이 직접 팀을 이뤄가지고 기업 정보를 터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나요? 물론 중국이 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인 것 저도 알고 있지만 사회적 신용 시스템과 더불어서 이번 이슈는 그 전에 있었던 중국의 수많은 어떤 화웨이나 ZE 이런 제가 수많이 전해드렸던 그런 기술 탈취, 인력 빼가기 행태를 보더라도 그 전 행위들보다 이번 사회적 신용 시스템과 해킹 이슈는 한 차원 더 도를 넘은 게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로펌을 먼저 털었고 의료회사를 그 이후에 그리고 노르웨이 IT 서비스 업체를 마지막으로 털었어요. 그리고 모든 공격에 공통적으로 시트릭스라는 원격 소프트웨어와 DDL 사이드 로딩 기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들은 타 국가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고 특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 등 첨단 분야에서 기술적인 어떤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 기술적인 정보들 미리 지금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삼성전자의 제가 아는 게 반도체니까 파운드리 분야에 예로 들면 지금 삼성전자가 7나노 양산을 올해 말, 중 이렇게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엔 뭘까요? 5나노를 바로 준비하고 있죠. 내년으로. 그러면 그 5나노를 어떻게 공정을 운영하고, 어떻게 설계를 하고 파운드리니까 설계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IDM 업체니까 그런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산이 되기까지, 양산이 되기까지 그런 수많은 특허들이 그 안에 있고 그 기술적인 절대 기밀이 유지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아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정보들이 우리나라에 많단 말이죠. 그 정보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해킹을 했을 때 얻을 게 많으니까. 그리고 중국 공안의 지령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반도체 정보들을 해킹해가지고 중국 공안한테 넘겨주면 아주 좋아하겠죠. 그리고 지금 푸덴즈는 아주 망했지만 이노트롯 메모리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쪽에다 정보를 넘겨주면 되는 거죠. SMIC, 파운드리 업체 있죠. 그런 쪽이나. 언젠가 분명히 삼성전자도 건드릴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질서와 이런 규범을 무너뜨리는 이 같은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이런 어떤 형태의, 그러니까 타국에 피해를 주는 그러니까 자국 안에서 뭔가 체제나 그런 거 하는 거는 까지는 그것도 잘못됐지만 저희가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타국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강력하게 뭔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 삼성전자 인력 빼가기나 이 디스플레이 업체 제가 인력 빼가기에 대해서 어제 전해드렸죠. 그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중에 2위에 해당하는 업체의 자회사에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에 부사장까지 지내신 분이 거기 가서 CEO를, CTO를 거쳐서 CEO를 하고 계신다고 어이가 없는데 그런 행위들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예요. 회사를 퇴사할 때는 동정업계에 몇 년 동안 뭐 취업을 제한한다 뭐 이런 계약서를 다 쓰고 퇴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한, 그리고 우리 나라의 그런 기술적 정보들을 걔네들이 쥐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몇십 년을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에 일했으면 그런 정보들을 거기서 당연히 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기술 경쟁력을 해칠 만한 그런 기술을 이렇게 유출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불법 행위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나라도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하고 미국처럼 때려잡지는 우리가 패권을 못 잡고 있으니까 때려잡지 못하더라도 강력하게 중국을 향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에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공격만 하는 그런 식으로 외교가 진행돼서는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